어! 고맙습니다 이번엔 뭔가용? 그건 싫은데? 아! 아아... 아아아아... 아니 그건 싫은데... 어! 되게 잘 키우고 있던... 초반에 진짜 얘를... 얘가 제일 먼저 온... 어디 갔냐 근데? 우리 피준트 어디감? 얘가 우리 집에 제일 먼저 들어왔을걸요?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구구로 잡아가지고... 그치? 어... 구구... 구구로 잡아와가지고... 키워가지고... 이만큼이나... 같이 성장한 친군데... 저걸... 버리라고? 아 너 미션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미션이... 미션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새로운 구구가 들어올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막아놓고 이거는 먹으라고 열어놔야지... 이러면 먹을 거예요... 허기가 금방... 금방 줄어들 거거든요... 네... 이러면 먹을 것입니다... 잘가라... 됐구요... 아마 음식... 아... 아직 안먹었네요... 아 얘도 안먹어... 어떻게 될지 아나봐... 아... 얘도 안먹어... 먹었다... 그래도 굶주림에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피전투... 가자... 그래도... 내 손... 스타팅을 손으로 잡았으니까 이거는 스타팅이 보내줘야지... 자... 우리... 피전투한테 저희가 아까 호화식을 먹였죠? 고마웠어... 피전투야... 되게 즐거웠고... 막 우리가 진짜 오랫동안... 스타팅 한명 알몸으로 시작해가지고... 맨 처음에 잡은 애가 우리 피전투랑 파이숭이거든요... 구구로 시작해서... 이만큼이나 함께... 컸고... 잘... 응... 따라와줬네... 여태 건강상태도 클린하고 애가... 어디가냐 어디가냐... 우리 인사호 가야지... 네... 정말 고마웠어 친구야... 잘가라 피전투야... 안녕... 어... 방생한 우리 피전투... 얘가 운 좋으면 다시 우리집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혹시 모르는 거입니까? 우리집으로 올 수도 있지... 우리... 우리 피전투... 잘가라... 난 이제 우리집으로 떠날게... 즐거웠어... 안녕... 재구성... 어... 피전투... 안녕... 행복하렴... 안녕... 안녕...